여름에 나오는 핑크는 한 톤이 조금 더 올라가죠? 더 밝아요. 밝으면서 색깔에서부터 일단 좀 시원해 보이고요. 그리고 목선도 적당하게 파였기 때문에 입었을 때 목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저 너무 좋은 게 세상에 여기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런데 속은 많이 비치지도 않아요. 움직이면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바람이 싹 들어와요. 그 바람이 여기를 타고서 쭉 나가면서 이 몸 안에서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달라붙는 것도 없어서 되게 좋았었고 길이감도 지금 앞쪽에 내가 좀 민망할 수 있는 Y전도 가려주고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오니까 싹 가려줄 부분은 가려주고 트임도 있고 몸에 안 달라붙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면 소재라서 쾌적하고 겨드랑이라든지 등 부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. 그런데 그 땀을 빨리 흡수해야지 아무래도 고여있으면 타고 흐르면서 냄새도 날 텐데 이거는 면 소재라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시원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원단이죠.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금 네이버를 처음으로 4만 원대에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입고 있는 핑크 보셨고 난 저 손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고객님 딱 보셨을 때 스팽클이 가슴에 이렇게 정말 앞건으로 포인트가 딱 들어가니까 네이비인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. 약간 다크 네이비에다가 진짜 보석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잘 만들어요. 이렇게 실버도 있고요. 그린 컬러도 있고 올해도 그린이 대세잖아요.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. 시원하게 이거를 다 봉제를 했기 때문에 저 맨살을 입었는데 깍깍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. 쉽게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세탁도 잘하실 겁니다. 그리고 체형 커버하시게 너무 좋아요. 이 정도로 여유감이 있어요. 저는 5사이즈 입었어요. 정사이즈 선택하세요. 너무 크게 주문하지 마시고요. 이 정도로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체형 커버 다 되고 옆에 사이드 트임이 있는데 얘도 앞쪽에 보면 시폰 자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네 벌 다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냥 일반 티셔츠로 뚝 잘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라우스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입었을 때도 예쁘고요. 살짝 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입었을 때도 훨씬 더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. 반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뻐요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그린 칼라가 왜 이렇게 예뻐고 있는지 몰라요. 어디 여행 갈 때 왜 우리 밀짚모자 같은 거 여름은 책모자 넓은 거 쓰시잖아요. 거기다가 이 그린 칼라를 입으면 베이지 갖고 계신 분 베이지 바지 같은 거하고 베이지 베스트 같은 거 있으면 이 그린 칼라가 정말 예쁘거든요. 팔뚝 커버하기 이렇게 좋은 옷이 없고요. 또 어떤 날에는 시원하게 완전히 톤이 달라지죠. 그 그린을 입었다가 어떤 날에는 또 환하게 이렇게 이제 스카이블루 칼라 입는데 이거는 세상에 여길 봤더니 이런 장식도 있네. 골반 넘은 것도 딱 커버를 해주겠네 싶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쁜 거. 어머 이 바지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으로 오늘 4만 원대에서 진행을 합니다. 스팽글 티 하나만 해도 엠모가 만들면 스팽글 개수조차 저희가 막 새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 스팽글 네이비 티에다가 핑크에다가 그린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스카이블루 칼라까지 해서 네 벌을 4만 9천 원대에다가 정립금이 또 4천 9백 원이 넘게 또 가져가시는 거잖아요. 교수님께요. 교수님께요.